우리 채다 잘 잤어요? 우리 채다 잘 잤어요? 잘 잤어요 채다야 새로운 사료 먹어볼까요? 채다 새로운 사료 좋아요? 좋아요? 채다야 어때? 네 맘에 들어? 맛있을 것 같애? 우리 채다 한번 먹어보자 채다 먹어봐 채다가 왜 그릇으로 옮겼는데 또 크림이 날지? 채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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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 안 먹어도 배고프잖아 이거 먹어봐 자 자 자 음 탈락 크림이 다 맛있죠? 쵸비는 어때? 쵸비도 한번 먹어볼래? 쵸비야 열려? 쵸비야 거절이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한번 해봐 봐봐 봐봐 아니야? 채우는 거일이였다 다 먹어야지? 그릇으로 옮겨서 그릇으로 옮겨서 그 일은 도와주 그릇으로 옮겨서 그 영상이 말을 못했지 그릇으로 옮겨서 집사2장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리치다 형아가 권 사려먹으니까 우리 체다가 습식 사려먹네 더 먹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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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안 먹었어? 체다야 아니 체다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조금 먹어 좀 더 먹자 크림이 새로운 사령은 언제나 신나지 크림 맛 전 갑자기 새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돼 그만 먹어 그만 먹어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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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집사 냄새가 아니야? 크래미 크래미 주는대로 다 먹지 말아구 집사2장 봉지나 이뻐요 칼을 먹어요 칼을 먹을래? 귀찮네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예뻐요 아이고 잘 먹어요 아이고 예뻐요 아이고 예뻐요 아이고 잘 먹어요 아이고 예뻐 조금만 더 먹어볼까?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잘 먹네 많이 먹었죠? 그거 먹을 거야 맛있게 먹었어 크림이 방금 크림이 거 다 먹고 온 거 아니야? 아빠가 크림이 방구를 따로 줬잖아 그거 다 먹었어? 쵸비는 왜 안 먹었죠? 쵸비 쵸비는 안 먹었어 나중에 혼자 물에 못 먹었을까? 저거 어떻게 빼고 싶었을까? 왜 멍청이 안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jugar